14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듣기 2. 후엔 씨와 라흠한 씨가 이야기합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. 한국 요리에 대한 거요. 요리는 혼자 배우기 어렵잖아요. 그런데 한국 요리 채널을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와, 수업을 직접 들어야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네요. 또 자주 보는 영상이 있어요? 음,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. 그거 좋은데요? 저도 꼭 한번 봐야겠어요. 언젠가 저도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와,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. 요즘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죠? 맞아요. 저도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요. 그래요? 보통 어떤 걸 봐요? 한국 요리에 대한 거요. 요리는 혼자 배우기 어렵잖아요. 그런데 한국 요리 채널을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와, 수업을 직접 들어야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네요. 또 자주 보는 영상이 있어요? 음,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. 그거 좋은데요? 저도 꼭 한번 봐야겠어요. 언젠가 저도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와,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이언링 AC